사람들은 얼마에 한 번씩 울지? 아까 신호대기에서 옆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고 있어 이러고 여기 사이로 눈물이 진짜 막 여기가 다 젖어져 있는 거야. 오빠와 함께 와 들으려는 노래 알아? 김현철 선배님?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까? 슬프다, 약하. 이 다음에 언젠가 내가 그런 때가 되면 경현아 좋아, 진짜. 그 사람이 걸 누가 될지 가훈아. 가훈아? 아니, 왔어. 아빠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빠는 그때 뭐라고 말해줄 거냐고. 그 사람은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. 근데 그 딸이 이제 그런다고. 그런 게 슬픈겨. 갑자기? 딸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. 아기가 또 그래.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만약 싸우고 힘들고 울면 아빠가 나 안아줘. 이렇게 걔가 얘기를 해. 그때는 아빠가 꼭 나를 안아줘야 돼. 그런데 거기서 욕을 막 하는 거야. 왜? 아빠,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우고 힘들고 이래도 아빠는 그래도 그때 내 편이 되어줘야 돼. 그게 포인트죠. 아니, 그런데 나중에 진짜 하훈이가. 그게 포인트야.